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의 임승환 청소년 기자,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정하라고 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엠넷의 쇼미더머니. 특히 이번엔 시즌 10이라는 것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불거졌다. 바로 쇼미더머니 18회에서 공개된 비오, 베요, 의리무진의 표절의 혹이다. 부드러운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너무 좋다 완벽하다 등 여러 호평을 받고 있는 비오의 노래 리무진 마침표 하지만 지난 24일 월요일을 부른 가수 라이프 오브 하지, 라이프 오브 호지지 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비오에게 표절의 혹을 제시하였다.